도깨비 책 옛날 어느 마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공부만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울 만큼 집이 가난했습니다. 선비는 벼슬 자리를 얻으려고 과거 시험이 열릴 때마다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갔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선비한테 배운 학생들도 시험에 붙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오로지 공부밖에 없는 선비가 계속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걸까? 그만큼 학문적 수양이 부족하단 말인가? 선비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한 번 더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고 주위가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선비는 무언가 발에 채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멩이가 아닌 것 같은 감촉에 선비는 궁금해서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궤짝이 아닌가? 궤짝이 왜 이 산길에 떨어져 있는 걸까? 선비의 발 앞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조그만 나무 궤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궤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주위가 컴컴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고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따고 궤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앉아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예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었는데 계속 예 소리가 들리자 의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 라는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답을 하는 것일까? 선비는 궁금증 때문에 책 내용보다는 어서 빨리 책을 다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책을 다 읽고 내려놓았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선비는 찬 공기를 쐬며 잠을 쫓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보니 거기에는 키도 크고 털도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누군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서 있는 것이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선비는 두려운 마음에 큰 소리를 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희들은 선비님의 하인입니다. 나는 너희 같은 하인을 둔 적이 없으니 빨리 물러가도록 하라. 아닙니다. 선비님이 읽으신 책에 저희 도깨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장마다 한 명씩 들어 있다가 선비님이 다 읽고 나면 예 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나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들렸던 대답이 너희들 목소리였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니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들을 불러서 시키도록 하십시오. 선비는 아까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그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깨비만 남고 모두 물러가라고 했죠. 한 도깨비만 남자 선비는 지금까지 숱한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까닭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곧바로 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겠네. 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일이니까. 도깨비는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선비가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벌써 한양에 가서 알아보고 왔단 말인가? 그쯤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여튼 수고했네. 그래 알아보았는가? 예, 제가 한양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과거 시험을 볼 때 감독하는 관리들과 시험을 채점하는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서 그랬다고 하옵니다. 주인님 시험 성적이 무척 좋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들 관리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합격시키느라 탈락시킨 것입니다. 잘 알았으니 그만 가서 쉬도록 하게. 예. 선비는 그제야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가닥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한 뒤 저녁에 다시 책을 읽어 도깨비들을 불러냈지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일 때문에 불렀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서 시험 감독관과 채점관들이 다시는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게. 분보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대답을 마친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도깨비들이 다시 나타나 선비를 불렀습니다. 그래, 다녀왔는가? 예, 한양에 가서 관리들이 잘못을 빌 때까지 혼을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시험을 가장 잘 본 사람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한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아주 잘했네. 힘들었을 텐데 돌아가시도록 하게. 예, 주인님.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다시 부르십시오. 도깨비들은 다시 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점점 이 책의 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나쁜 사람들이 가져다 잘못된 일을 쓰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문 밖에 누가 왔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문을 열고 누가 찾아왔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웬 가마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 채점을 맡고 계시는 어른께서 선비님을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아니 왜 나를 오라고 한단 말이냐 선비는 뜻밖의 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지난번 보았던 과거 시험에서 선비님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관리로 등용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잘못한 걸 거요. 나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니 다른 곳에 가서 찾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이 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마까지 대령하여 선비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채점관에게 갔습니다. 채점관의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관리는 선비의 손을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합격한 당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고도 유능한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선비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뜻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며 계속해서 잘못을 빌었지요. 결국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높은 벼슬에 있다고 해서 남을 없인 여기지도 않았고 학문도 계속 갈고 닦아 후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승이 된 아이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공부를 열심히 하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궁핍했지만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해 서당에서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서당을 찾아오는 여러 어른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이의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지관이 훈장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관이란 풍수지리설에 따라 집터나 맷자리 따위를 가려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훌륭한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는데 자리가 좋을 경우 집안이 크게 일어나거나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서당에 다니는 학동들은 지관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명당자리에 묘를 쓰면 진짜 인물이 나거나 벼슬을 합니까? 물론이지 좋은 명당자리라면 큰 인물이 태어나거나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하지. 그러면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지. 그러나 큰 인물이 되면 벼슬길에 오르게 되고 벼슬길에 오르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으니 명당자리는 굳이 어떤 자리가 좋다고 구별하긴 힘들단다. 그러니까 명당자리만 잡으면 다 좋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자리야 찾아보면 알 수 있지.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란다. 지관은 이렇게 말한 뒤 훈장 선생님과 함께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훈장 선생님은 궁금했던 것을 지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까 명당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가르쳐줄 수 없겠나? 가르쳐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 그럼 얼른 가르쳐주시게. 친구 좋은 게 뭔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산이 하나 있네. 그 산 깊숙이 가면 도깨비들이 밤마다 모여 회의를 하는 으슥한 골짜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야. 그러나 골짜기 안에 매우 넓은 평지가 있지. 그 자리에 묘를 쓰면 벼슬도 하고 큰 인물이 나게 될 거야. 그런데 밖에 있던 남자아이가 직원과 훈장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묘를 쓰면 벼슬도 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소리에 아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나이도 어린데 어떨지 모르겠네. 다음날 아이는 간단하게 차려입고 깊은 산으로 올라가 도깨비들의 회의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헤매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다른 때와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꼭 도깨비 회의 장소를 찾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 헤매다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마을로 내려가는 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늑대들과 부엉이의 울음소리에 겁이 덜컹 났습니다.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지나 않을까 싶었지요. 아이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면서 숲속을 헤쳐나가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기쁜 마음에 다른 박지를 쳐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나 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칠 대로 지쳐 그 자리에 드러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잠이 깨어 무슨 소리인지 조용히 들어보았습니다. 여보게들 큰일 났네. 큰일이 생겼다고. 아니 허둥거리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보게. 무슨 일인데 그러나? 하정승이 세상을 떠났네. 하정승이 우리 자리에 와서 죽었단 말일세. 하정승이 누군가? 어느 하정승이 우리 자리에 와서 죽었단 말인가? 아니 하정승도 모르나? 이 산 아랫마을에서 살고 있던 하정승 말이야. 그 하정승이 이 깊은 산 속에는 왜 들어와서 죽었지? 그러게 말이야. 그러나 저러나 정승이 죽었으니 우리들이 장례를 치러야 될 모양이네.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성의 하시인데 이들이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도깨비들은 사람의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아이는 지관이 말한 명당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이러는 것이 아닐까? 아이는 죽지도 않은 자기를 장례 치른다고 하니 겁이 나기도 했지만 도깨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야, 너는 관을 마련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빨리 음식을 장만해오고. 도깨비들은 아이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 뒤 관을 준비하러 갔던 도깨비가 와서 말했습니다. 관을 찾아보니 아무데도 없어서 가만히를 갖고 왔습니다. 관이 없다니 큰일이구나. 하지만 급하니 가만히라도 쓸 수밖에. 도깨비들은 아이를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이곳엔 우리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지만 하정승이 돌아가셨으니 어쩔 수 없이 맷자리로 써야겠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맷자리로 쓰면 우리는 어디에서 회의를 합니까? 우리는 장소를 옮기면 되지만 하정승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죽었으니 이 자리를 맷자리로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도깨비들은 그 소리에 꼼짝 못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로 싼 아이를 넣고 흙을 덮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 도깨비들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장사를 치른단 말이냐? 생사람을 묻는 짓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치자 둘러싸고 있던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모두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하정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하늘이 내리신 인물인가 봐. 그러게 말일세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도깨비들은 죽은 하정승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아이는 도깨비들이 자기를 묻으려고 했던 자리에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아이는 길을 표시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온 아이는 아버지에게 밤새 겪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무덤을 그 자리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함부로 조상의 무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서 아이의 말을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이 일은 저 혼자 잘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기울어가는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아이의 말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묘를 자기가 표시했던 도깨비의 회의 장소로 옮겨 묻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려 주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점점 높은 벼슬에 올라 정승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딸을 살려준 아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고아가 된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먼 신척벌되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남의 집 일을 도운 뒤 밥을 얻어 먹고 밤이 되면 자식이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집에 가서 노인들 틈에 끼어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때가 되었는데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줄 것을 정했습니다. 노인들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방 안에 들어와 가만히 보니까 노인들이 남자아이를 어찌나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지 불쌍해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사람들의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할 팔자가 아니라 부자가 될 상이었지요. 그래서 나그네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자 한 노인이 끼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오. 그런데 자기 또래 아이들과 놀지 않고 늘 이곳에 와서 지낸답니다. 가뜩이나 비좁은 방에 아이까지 있으니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눈치를 주는데도 떠나지 않고 있다오. 얼굴을 보니 이런 곳에서 살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좋은 방도가 하나 있는데 가르쳐줘도 괜찮겠습니까? 좋은 수가 있다니 빨리 말해보시오. 나그네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받은 돈을 모은 것이 있느냐? 하지만 아이는 돈을 받지 못해 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아이에게 친척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아이가 친척 아저씨를 데려오자 나그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살고 있을 상이 아닙니다. 저에게 좋은 방도가 있는데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주십시오. 아저씨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모아놓은 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모아놓은 쌀이 없었습니다. 벼의 나락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아저씨는 풀적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나락을 모두 모아 떡을 하십시오. 떡을 만들어서 아이가 들고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당장의 떡을 만들어 아이에게 들려보냈습니다. 아이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떡을 나눠주었어요. 그러나 떡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묵묵히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서 떡을 계속 나눠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이 하나만 남았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먼 곳에서 오시는 길 같은데 시장하지 않으세요? 그래, 몹시 시장하구나. 그러시면 여기 떡이 하나 있는데 드시지요?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떡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배가 몹시 고팠던 참이라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이를 보며 빙긋 웃었어요. 참으로 착한 아이구나. 내가 떡을 얻어 먹었으니 너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도를 한 가지 가르쳐 주마. 그 꽃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신가? 아닙니다.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다. 삼두팔쪽 혈을 찾아 아버지 묘를 그 자리로 옮겨라. 이 말은 아버지 묘를 좋은 자리로 옮기면 집안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삼두팔쪽 혈이란 머리가 세 개에다 발이 여덟 개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곳에 아버지 묘를 옮겨 무드라는 것이었지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묘지를 잘 고르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아이와 아저씨는 삼두팔쪽 혈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온갖 땅을 다녀봐도 그런 곳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와 아저씨는 이산 저산으로 삼두팔쪽 혈을 찾아 다녔으나 아무 소득 없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 한 사람과 처녀가 장롱을 실은 검은 소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아이 앞까지 왔을 때 갑자기 소가 쓰러지면서 장롱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보게 이쪽으로 와서 이 농을 좀 실어주게 아이와 아저씨는 농부가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소의 등에 장롱을 다시 얹어놓았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소가 쓰러지면서 장롱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미안해서 어쩌지 또 농이 떨어졌으니 다시 실어야 할 텐데 이보게 한 번만 더 도와주게나 아이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돌아가 쉬고 싶은데 소가 농을 자꾸 떨어뜨리자 화가 났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삼두팔쪽 혀를 찾아 나서지도 못하겠구나 아이는 혼자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 삼두팔쪽 혀리라고? 농부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지요. 예, 삼두팔쪽 혀를 찾아 아버님을 그곳에 묻어들여야 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해 지게에 모시고 다닙니다. 이 사람아 그것을 왜 멀리에서만 찾는가 여기 소가 쓰러진 자리가 바로 삼두팔쪽 혀란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몇 달을 찾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가 그곳이라니요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글자에 맞는 지형이나 삼모양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까지 찾아다닌 것은 삼두팔쪽의 형태를 갖춘 삼모양이었습니다. 농부는 이곳이 왜 삼두팔쪽 혀린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두는 소의 머리와 내 머리 그리고 내 딸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네 발쪽은 소의 내 다리와 내 두 다리 그리고 딸의 두 다리를 합치면 되지 않나 그러니 소가 쓰러진 자리가 바로 삼두팔쪽 혀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렇게 말한 뒤 농부와 거문소와 처녀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보통 조화가 아니라 신령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아저씨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땅을 파고 나서 아버지의 유골이 들어있는 관을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위는 벌써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에 내려오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가시밭길로 가는지 온전한 길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내려오다가 고목나무를 발견한 아이와 아저씨는 거기서 하룻밤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고목나무는 아주 크고 속이 텅 비어있어서 두 사람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와 아저씨가 그 안에서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깨비불이 나타나 고목나무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고목나무는 도깨비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마구 떠들면서 놀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채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속기도 잘해.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그 말이 맞네. 이 산 아랫마을에 사는 김부자네 딸이 곧 죽게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여러 도깨비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도깨비가 참견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지. 딸이 자고 있는 방 천장에 큰 진혜 한 마리가 또 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야. 진혜가 딸의 혼을 빼앗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라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의원을 데리고 와서 진맥을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또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다를 구할 수 있을까? 먼저 사람들이 먹는 기름 한 말 그 기름을 끓일 가마솥 사다리 한 개 불 집게가 세 개 있어야 하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혜를 없애? 어려운 일이 아니야. 먼저 마당에다가 기름을 담은 가마솥을 불 위에 올려놓고 끓여야 하네. 그런 다음 담력이 센 사람이 지붕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점화 끝에서 일곱 번째 기와를 살짝 드러낸 뒤 진혜를 찾아내야지. 진혜를 발견하면 준비해간 불 집게로 진혜를 집어 마당으로 던져야 해. 그러면 진혜가 도망가기 전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불 집게로 진혜를 집어 기름이 끓고 있는 가마솥에 넣어버리면 된다네. 진혜가 죽어도 딸이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건 그래. 진혜가 죽으면 딸의 혼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딸의 입에 총각이 입맞춤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네. 도깨비들이 떠드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저씨와 아이는 마음속으로 옳다쿠나 하며 쾌제를 불렀습니다. 김부자 집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았으니까요. 날이 밝아오자 도깨비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와 아저씨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김부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깨비들의 말처럼 김부자네는 마당이 구슬나는 소리에다 초상치를 준비까지 하느라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저씨에게 김부자를 찾아가 딸을 살려낼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장난하는 줄 알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저씨는 하인을 불러 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의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뒤 김부자에게 안내하라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김부자가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는 김부자에게 말했어요. 따님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습니다. 아무리 구슬해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온 아이가 약간의 신통술을 배운 바 있는데 그것을 써서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부자는 마음이 급해져 빨리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고쳐만 준다면 딸과 혼인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도 떼어주겠노라고 약속했지요. 아저씨는 먼저 준비할 물건이 있다면서 도깨비한테 들었던 내용을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김부자는 하인을 시켜 곧바로 종이에 적힌 물건을 마련했습니다.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불을 뗀 뒤 불에 달군 집게를 준비시켰지요. 그리고 담력이 센 젊은이 한 사람을 불러와서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이는 젊은이에게 처마 끝에서 일곱 번째 기와장을 뒤집어 보면 지내가 있을 것이니 불집게로 집어서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과연 기와장을 뒤집었더니 커다란 지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불집게로 지내를 재빨리 집어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불집게를 들고 마당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내가 도망가기 전에 잡아 가마솥에 집어 넣었습니다. 가마솥에 들어간 지내는 요동을 치더니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지요. 지내가 죽자 김부자의 딸도 혼이 돌아와 낯빛이 본디대로 붉게 살아났지만 아직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딸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잤던 것처럼 커다랗게 기지개를 켜면서 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김부자는 아주 기뻐하면서 딸을 살려준 아이와 아저씨의 손을 잡고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부자는 약속대로 아이와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아이는 김부자의 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등사 이야기 강화도의 전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모든 절이 그렇지만 그 절에도 대웅전이 있지요. 가장 큰 부처님을 모시고 예보를 올리는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등사의 대웅전은 다른 절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웅전의 대웅전의 내 추녀 들보에 여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인형이 대웅전의 지붕을 내 귀퉁이에서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 여자 인형을 나녀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옷을 벗고 있고 어떤 것은 옷을 입고 있고 절이라는 곳은 새님들이 속세와의 연을 끊고 불법에 정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나녀상이라니요. 옷을 벗은 여자의 모습이라니요.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이 잦았는데 강화도는 가장 침입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가뿐 아니라 사찰들의 피해도 많았는데 전등사도 그런 절 중 하나였습니다. 절에 부서진 곳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책임감독하는 직책을 도편수라고 합니다. 전등사의 도편수는 아주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도편수의 지위를 받아 일하는 일꾼들도 모두 그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도편수는 불심도 아주 깊었어요. 그런 도편수의 지위 아래 공사가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한참 일을 해야 하는 한낱 도편수는 도편수는 전등사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마당 구석에 몰려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일꾼들 중앙에는 한 여자가 있고 말이에요. 도편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아니 다들 여기서 멋들 하는 것이요. 끝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어서들 자리로 돌아가시요. 말을 끝내고 도편수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인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겁니다. 자신이 본 것이 사람인지 선녀인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마을 시장에서 주막을 하고 있는 주모였습니다. 밤마다 도편수는 잠을 잃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주모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주막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기로 했지요. 주막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까요. 오히려 주모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주막에 갔습니다. 음식을 내어오는 주모의 모습은 역시나 아름다웠어요. 식사를 식사를 하는 도편수 곁에 앉아 주모는 물도 떠다주고 술도 한잔 따라주면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대접을 받다니 오늘은 부처님이라도 부럽지 않소. 과한 말씀이셔요. 도편수 어르신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오히려 영광이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주모에게는 이미 돌쇄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고 마음을 나눈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주모가 왜 도편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무튼 도편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주모와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도편수는 주모와 미래를 약속하기로 다짐했어요.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마련해야 하고 이 주막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게 들어오는 모든 돈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이후로 도편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주모와 보낼 앞날을 떠올리면서 도편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는 일하는 도중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면서 무시무시한 악귀나 나타나 주모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화대짝 놀라며 도편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꿈이 이럴까? 혹시 주모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는 도편수가 전등사의 공사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수근거리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도편수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나. 불심을 다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저렇게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도편수는 이상한 꿈 때문에 더욱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와 주모가 마주 앉아 무슨 얘기를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돌쇠와 주모는 도편수를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돌쇠는 재빠르게 주막을 나갔고 주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편수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셔요? 이렇게 일찍 찾아오시다니요. 무슨 일은 당신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소. 당신께 줄 선물도 있다오. 도편수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주모에게 준 상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은반지를 주모에게 건넸습니다. 도편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도편수는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모의 짐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은반지 하나만 놓여있었지요. 어찌 된 일일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 곧 돌아올 거야. 도편수는 기다렸습니다. 주모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주모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도편수의 얼굴은 갈수록 수척해졌어요.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등사는 이제 막바지 공사에 이르렀어요. 여전히 도편수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지요. 칼로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들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저게 뭐지? 원숭이야? 사람이야? 그러게? 저런 걸 왜 만드는 거지? 도편수가 오랫동안 정성들여 만든 것은 벌거벗은 여인의 조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완성시켜 놓은 네 개의 조각상을 바라보며 도편수는 생각했지요. 이제 오지 않겠구나. 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지으면서 불심을 다하지 못한 내가 얼마나 불경스러웠던가. 그리고 그 여인 역시 부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것 또한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가. 그 여인의 죄를 그리고 나의 불경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깎은 여인의 조각상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도편수는 자신이 깎은 조각상을 전증사 대웅전에 지붕을 떠받치는 받침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웅전 내 귀퉁이에 여인의 조각상을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자신의 불경과 여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부처님을 떠받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조각상이 그 여인은 아니지만 이미 그 여인의 영혼은 그 조각상에 들어가 있는 셈인 거지요. 그 무거운 지붕을 받치고 계속 있어야 하니까 그건 일종의 벌도 되는 셈입니다. 부처님이 계실 법당을 짓는 도편수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법당을 짓는 것에 불경이 깃들고 그러니 그 여인은 그러니까 그 조각상은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며 평생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조각상의 표정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모가 그 주모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가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벌을 줄 거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도편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주모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처님의 품속에서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주 먼 훗날이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남매의 불탑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두 남매가 살았습니다. 남매는 싸우지도 않고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지냈지요. 아주 우회가 깊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운 남매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요. 누나 아버지의 병환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때 남매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을 남매는 매일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차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럴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실까? 그럴 거야. 우리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동생은 그때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누나 우리 석탑을 지어올릴까? 기도를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석탑이라는 건 부처님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부처님처럼 저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얻어 고뇌와 번민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등등 그런 다짐이 석탑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석탑의 주변을 돌며 자신의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도 합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집안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니 농사도 지어야 하고 가축도 돌봐야 하고 아주 바빠지는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석탑을 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 석탑을 지을 수 있을까? 누나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로 했습니다. 석탑을 지어 부처님이 아버지의 병원을 낫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남매가 나누는 얘기를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효성이 너무 갸륵해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일을 남매는 해왔습니다. 남매의 어린 나이에 비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었어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병들어 있는 아버지를 저렇게 생각하다니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의 지극한 마음이란 비롱 남편은 병들어 입고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나에겐 이런 자식이 있구나 그래 힘을 내야지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자신마저 병이 들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정말 큰일 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남매 중 남동생인 오성의 몸도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나저나 오성이가 어떻게 석탑을 쌓을 수 있을까. 그 허약한 몸으로는 어려운 일일 텐데 어떻게 하지 그만두라고 말려야 하는 건가. 하고 어머니는 오성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누나의 몸은 아주 건강한 편이고 그리 적은 나이도 아니어서 큰 걱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갸륵한 마음은 잘 알고 있어. 부처님도 너희들의 효성을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 석탑을 짓는 것은 그만두는 게 어떠니? 하지만 오성은 자신의 결심을 꾸피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석탑을 지어 아버지의 병안만 낳는다면 제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건강까지도 부처님은 돌보아 주실 거예요. 오성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죽장리에서 동생은 낙산리에서 그렇게 떨어져 석탑을 짓는 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부처님께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남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죽장리로 동생은 낙산리로 가서 자신들의 석탑을 쌓는 거였지요. 어머니 역시 남매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건강도 좋지 못한 아들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석탑이 절반 정도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음식으로는 두 사람의 간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간신히 한 사람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음식으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 누구를 가져다 주어야 하지? 어머니의 고민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인 오성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지요. 누나에게는 그런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도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 하고 있는데 동생 혼자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 몰래 동생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만 먹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누나에게는 이미 음식을 가져다 주었단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성은 어머니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랜만에 맛난 음식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나였어요. 누나는 동생의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동생이 석탑을 짓고 있는 낙산리에 한번 와본 겁니다. 어떻게 석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도 궁금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만 빼놓고 어머니와 동생이 맛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누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나 서운했고 어머니가 야속했지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점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까지 어머니와 동생이 먹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 나는 저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잖아. 허약한 동생이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테니 그것도 좋은 일이지. 누나는 그 길로 자신의 석탑이 있는 죽장 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석탑을 계속해서 지어나갔지요. 얼마 후 남매의 석탑은 완성되었어요. 하나는 3층 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석탑 입니다. 누나는 자신이 쌓던 석탑을 2층 더 올린 거였어요. 누가 얼마나 높은 석탑을 짓는가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에 대한 효,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게 석탑을 짓게 한 것이랍니다. 아버지의 병안은 두 석탑이 완성되는 날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도깨비 이야기 몇 편을 포함한 다섯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도깨비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뿔이 있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그 모습은 일본 귀신의 모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깨비는 사람과 거의 똑같이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도깨비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나라 도깨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